오징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게임장으로 모여주십시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메리 뭐야 갑자기?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머리카락 씨름. 머리카락 씨름? 그게 뭐야? 줄다리기 대신하는 거야. 머리카락 두꺼운 사람이 이겨. 너네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봐. 뭐야? 나도 해야 돼? 이 안내음성을 들은 사람은 다 첨가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뭐야 갑자기? 내 머리카락은 못 이길걸? 한 두꺼운 하거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뽑았어. 덤벼. 덤벼? 제가 이길 것 같았어요. 뭐 갑자기 하게 됐지만 지면 안 되죠. 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자 대결하겠습니다. 그럼 준비 시작. 내 거 끊어졌잖아. 내 머리카락 끊어졌어. 내 거지? 이건 왜 머리카락이지? 박세인 승. 다음엔 기필코 이기리라 자 그럼 두번째 게임 짝지치기 또 하라고? 자신 없어? 자신이? 넘치지 덕녀? 자꾸 도발을 하더라구요 첫 판도 저놓고선 어이가 없었죠 이번엔 무조건 이겨야겠다 상대의 심리를 흔들어 놓고 시작하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안 넘어가잖아 2번이 기회다 백스러 선수 승리 밥 먹고 딱지만 쳤나 이겨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 판도 또 이겨야지 이번 게임은 구수치기입니다 모든 구수를 다 걸어야지 인생은 한방이거든 자 다 걸었네 어? 또 내 말 들렸어? 아니? 들켰네? 아 뭐야? 딱 꼈잖아?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기다 다 걸었지? 홀 다섯 개 개수까지 맞춘다? 아 맞지 맞지? 내 말 맞지?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렇게 재미없게 이긴다고? 너무해 와우 포인트가 없잖아 와우 다음 게임은 뭐야? 다음에 너무 불리한 것만 나오는 것 같아 알겠어 다음 게임은 설아 너도 잘하는 거야 나도 잘하는 거? 그게 뭔데? 자 공기 이 공기 다 설아를 잡고 뒤집었다가 더 많이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난 지금 내 알 잡았다 어? 나도 공기는 좀 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공기? 나한테 유리한데? 저는 공기가 취미예요 그럼 박세임 먼저! 다섯 개 다 잡아주겠다 4개잖아? 4개를 잡았네? 그럼 내가 다섯 개 잡으면 이긴다 하나를 안 놓치는데 원래 다음 백설아! 백설아는 과연 다섯 개는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너희들 피아노 연습하는 게 아니라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 와 쟤는 언제 가서 저렇게 피아노를 치는 거야 절묘한 곡을 치네 낙지에 머리카락에 구슬 다 널브러져 있네 야! 이러다 우린 다 죽어 너네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알겠어? 오직업 게임 살아남기 대 실패 우린 다 죽었어 오! 5일남 할아버지 5일남 할아버지 5일남 할아버지 나 5일남 할아버지 나왔어요 개 개 개 5일남 오리온 우리 할아버지야 걔 걔 걔? 진짜 너네 할아버지냐? 오! 진짜 우리 할아버지야? 야! 나 너네 할아버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어 해봐 해봐 내가 뭐라고 했지? 이러다 다 죽어! 똑같지? 다음 카드 뭐냐? 다음 카드 딱지 치기다 오 내 주전공 나도 장난 아니거든 덤벼라 성공? 나 성공? 너부터 해라 간다 나이스 아 잘하네 오 예스 이 딱지 내꺼 내 차례지 다시 찾아온다 다시 내꺼 잘하네 이 카드 어디서 샀냐? 학원 옆에서 문방건소 샀냐?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뿌 영희다 영희 움직이면 죽는다 무슨 말이야 뿌? 영희랑 똑같아 영희가 누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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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가 이거 입고 가라고 해서 입고 온 건데 진짜 나랑 똑같잖아? 아 아 아 진짜 영희랑 똑같아 캐캐캐 어 무서워 어 뭐가 무섭다는 거야? 죽을래? 나 안 무섭거든? 놀수 캐캐캐캐 우리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쵸 진짜 어encing 게임 같다 캐캐캐 어 뭐지 해야겠다 캐캐캐캐 어 태권도 학원이니까 태권도 무궁화꽃이 게임 hero 캐캐 keen 태권도 무궁화꽃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 자세하고 멈춰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어 맞아 태권도 무궁화꽃이 또 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무도 안 움직이잖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깜짝이야 엄청 깜짝 놀랬잖아 왜 이렇게 가까이 왔어 얼굴 웃기다 무궁화꽃이 야 뿌 너 잡히면 죽는다 뿌 못잡았다 못잡았다 양갈래 누나 다시 술래 뭔가 이 옷 입어서 계속 술래내는 거 같네 안 걸렸다 다시 한다 너네 조금만 움직여도 다 걸리는 줄 알아 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뿌 뿌 뿌 뿌 아 아 어 움직였다 뿌 아 난 죽었다 어 어 어 관리자다 어 어 어 무서워 으아아아 에이 어 안 돼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뿌 뿌 잘려주세요 아... 해주세요 유카면! 야! 너네 나 빼놓고 재밌게 무궁화꽃이 하고 있냐? 반장이요! 형아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오늘 오징어 게임 코스프레 다 모였네 그러니까 반장아 뿌! 안녕 뿌! 오 영희야 진짜 똑같다 눈에서 레이저 나올 것 같아 뭐라고 뿌! 또 레이저 맞아볼래? 아니 아니 잘못했어 레이저! 뿌! 우와! 관리자 살려! 어! 하하하하 재미라 깨깨! 하하하하 좋아! 오늘도 신나게 태권도 오징어 게임하기 대! 성공! 456번 일어나라 일어나! 456번 조금만 더 잘게요 456번 일어나라 말랑이 거래 차려다 말랑이 거래 아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관리자? 말랑이 거래? 하하하하 갑자기 말랑이 거래야? 갖고 있는 오징어 게임 아이템 다 내놔라 오바 오바는 뭐냐? 오반나 오바 날개는 이 관리자 팝이 있다 캐캐캐 어! 좋아! 나도 엄청난게 있지요! 봐라! 관리자 말랑이 헤헤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아! 헤헤헤 어때 그럼 이제 승인? 어! 관리자 말랑이 좋지요! 그럼 승인! 승인! 에헤 으흠 오! 완전 귀여워 이거 우와! 으악 말랑말랑 말랑말랑 넌 세모니? 난 네모야 안녕 내 친구 헤헤 오! 이 안에 끈이 있다 끈! 오 네모 세모 동그라미 우와! 이렇게 가방끈을 걸어줍니다 툭툭 툭툭 아 이거 아빠 보고 해달라 그래야 되나? 아 됐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 오! 이렇게 딱 걸어주면 짠! 어때요? 여기다 딱 천 원짜리 넣어가지고 피아나는 사람인데 딱 좋겠다겠지? 다시 한번 천 원이 필요할 때 꺼낼 거 헤헤 오 딱이네 다음 거래할 물건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킴 달고나 슬라임 이것은 달고나 하지만 슬라임이지 하하하하 어! 달고나 슬라임? 어! 그럼 난 이거 짜잔 어우 글로 어림도 없지 추가해 주세요 추가! 추가! 이거 어때? 구슬! 구슬! 구슬이잖아? 구슬! 구슬치기! 달고나 수사입니다! 신기해! 진짜 달고나 냄새나! 느낌이 어떨지? 달고나처럼? 꾹! 꾹! 오! 느낌 좋아! 오! 오! 냄새가 진짜 달달해! 오! 이 정도로 뜯어서 쭉 늘어납니다! 느낌 진짜 좋다! 오! 밥봉 만들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쭉쭉 잘 늘어났네? 오! 밥봉 잘 돼! 뭐지? 오! 졸졸졸졸 말아주시고! 김밥처럼! 헤헤! 밥풍을 다시 해볼게요! 뽁! 밥풍! 오! 이거 진짜 좋아! 진짜 잘 되는.. 잘 되는.. 슬라임이야! 완전 잘 돼! 후! 오! 그거 진짜 재밌더라! 에에! 야! 우와! 넘어갔다! 이거 다 내꺼! 오! 구슬치기? 어! 이 선에서 구슬 쳐서 삼각형 넘어가는 구슬만 가져가는 거야! 오! 많이 따라! 바봉! 슉! 우와! 오! 이걸 진짜 달고나처럼 해볼까? 오잉! 진짜 달고나처럼! 이렇게! 우선 달고나 슬라임을 국자에 넣어주기! 액! 그게 돼! 재밌겠다! 개케케! 이걸로 줘 봐야지! 진짜처럼! 소다를 좀 넣고 줘줍니다! 키키키키키키키키! 우와! 진짜 같아! 진짜! 우와! 이게 진짜! 저게 같다!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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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오! 진짜 달고나 같아! 진짜 달고나 같지? 헤헤! 진짜 최고! 이제 다 불에서 녹았으면 한을 부어줄게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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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달고나다 달고나! 우와! 쭉쭉 늘어난다! 근데 진짜 같아! 냄새도 그렇고 너무 재밌어! 이제 달고나를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납작하게 만들어주기! 오! 오! 이게 은근히 되잖아! 진짜 달고나 같아! 되잖아! 되잖아! 다음은 모양을 찍어줍니다! 모양 모양!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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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과연 잘 찍힐 수 있을 것인지? 오! 진짜 잘 찍혀! 우와! 진짜다! 바늘로 뽑을 맛본껑! 바늘로 뽑아볼까? 바늘로 뽑아볼까? 바늘로 뽑아옵니다! 과연 병아리는 깔끔하게 뽑힐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다룰!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뭐야! 다시 묻잖아! 오! ORU directing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히이 해볼게 그래도 될 수도 있습니까? 히히히히 근데 이 정도면 이미 실패한거 아닌가? 두둑둑둑둑둑둑 내 달고나 불량이어서 안돼요 어 좀 됐다 아 근데 모양이 사라졌어 실패 뽑는건 안되나봐요 근데 이거 너무 재미있지요? 모양 찍을 때도 진짜 재밌다 줘봐 줘봐 나도 해보자 자 여기있는걸로 해봐 나도 해본다 쭉 늘어나게 뜯은 다음에 국자 안에 넣고 진짜같은 젓가락으로 소다를 조금 넣으면 부풀어올라 부풀어올랐습니다 우와 진짜 진짜 우와 진짜 달고나 만들 때 이렇게 되는거랑 똑같지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판에 올린 뒤 아 아 판에 올라간다 이거 봐 이거 진짜 달고나같이 이렇게 됐어 엄청 뜨거울 것 같아 지금 누를까? 눌러 이제? 누르면 잘 돼 너무 꽉 누르면 안될수도 있어 알겠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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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됐다 나는 이 로켓으로 찍어야지 로켓으로 찍어줘 찍어 안돼 오 오 잘됐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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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로켓이다 진짜 달고나 같아 나는 이 바늘로 성공해보겠다 에이 바늘로 로켓을 뚫으면 성공한다 실패한다 어 성공한다 실패한다 한 번 여기 뜯어볼까 한 번 여기 뜯어볼까 어 오 될 것 같기도 해 봐봐 갈라지잖아 오 어 얘 사라지라 사라지라고 아 쉽지 않네 이게 또 모양이 흘러내려가지고 해볼게 잘라져라 잘라져라 근데 점점 모양이 사라져 아 아니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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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되는거네 음 안돼 안돼 그럼 아예 그 모양틀을 꾹 눌러볼까 그럼 될 수도 있잖아 해볼게 아예 이렇게 꾹 눌러서 반통해버리는거야 오 어렵다 어렵다 뿡뿡 오 오 됐어 오 오 오 잠깐만 저기요 오 다시 아 됐는데 이거 되면 레전드 오 되면 레전드 오 이렇게 하면 되네 과연 살아남을까요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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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달고나 뽑기 완성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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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웠다 야야야 구슬치기도 해보자 해보자 해볼까 구슬치기 두둥 잘 봐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있지 이걸 넘기면 돼 자 하나씩 가져 이렇게 쳐서 넘기면 되는거지 응 누나 누나 거기 앞에 선 있지 그 선에서 시작해야 돼 오 이 선에서 하면 된다고 응 알겠어 나 해본다 어 해봐 나부터 한다 이렇게 툭 치면 되는거지 이 선에서 하면 되지 하나 둘 셋 오 엄청 많이 나왔어 오 오 오 대박 그럼 이거 다 내꺼지 오오 그런 다음 내 차례 하나 둘 내꺼다 예 어 이거 내꺼 오 오 오 재밌는데 나 또 한다 이거 맞춘다 하나 둘 셋 아 못 맞췄어 와 나도 엄청 재밌다 와 엄청 많이 떴다 와 진짜 엄청 재밌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아 깜짝이야 갑자기 대성공해서 놀랬네 캐티캐 달고나 슬라임으로 놀고 구슬치기하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가사 흥분 웬nap 하하 熱 여기 있는 섹션